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룸페이지예요. 오늘 어떤 시간을 준비했냐면요. 떨어지는 낙엽까지도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신 거를 봤었는데 저도 모르는 어떤 기법을 썼더라고요. 제가 가사에 노래, 앨범이나 이런 거 리뷰들을 보면 이 가사 뜻 뭔지 아시는 분? 무슨 노래인가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봤거든요. 1교시, 2교시, 3교시 세 곡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즈 영역 과목의 주제는 해픈으로 하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우연히 눈을 떠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고 하필 네가 있는 곳이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하필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돼가지고 이런 거를 A라고 하나 봐요. A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자는 사람은 진짜 거져준 거 못 받아 먹은 것 같아요. 하필 이것이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마침 네가 있는 곳이었다. 다행히 네가 있는 곳이었다. 긍정적인 어떤 단어를 앞에 쓰는 게 맞는데 우리 하필은 뭔가 후회를 담았을 때 또 많이 쓰잖아요. 화자의 어떤 애틋한 마음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필 기억하세요. 꼭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가족들이었어. 이 곡의 대상은 엄마, 아빠, 오빠예요. 근데 모든 이에게 대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어떡하든 그렇게 됐어 하면은 아우 우연히 라고 하지 우연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듯이 쓰기 위해서 우연히 로 바꿨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제가 우연히이기도 했고 우연히 라고 하기엔 너무 잦아. 다정해진 거였어요. 믿어요. 운명.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고통의 사랑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eaven 또 사랑의 반대말 이별 대칭되는 단어를 썼고요. 우연히 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듯이겠죠. 근데 이제 싸인 선배님께서 보통의 사랑도 보통의 이별도 라고 한다면 어땠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하고 바로 피드백을 하지 않고 스케줄을 가느라 피 네이션의 수장 아이디어로 수정됨 스토리 위주라고 하죠. 택시 아저씨가 조금 멍데게 해주실 때 저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잘 모르는데 30m만 감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 알죠. 헤매고 있는데 그 남자가 하필이면 그날 이별을 하고 솔로가 된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 난 택시 아저씨가 목적집 바로 앞에 문 앞에 내려줬다면 난 이 사람을 못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우린 마주쳐도 소용이 없어요. 서울역에 딱 내리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 뒤를 따라 걷던 곳이라는 게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르는 길에 혼자 남게 됐는데 이별을 하고 왔잖아요.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주려 했던 꽃을 힘없이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을 주워주면서 이렇게 말을 트는 상상을 했어요. 이 장면에서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만난 지 너무 얼마 안 됐다거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게 너무 이상하리만치 운명 같다는 거지. 그런 주관적 생각 자문자답 상대방의 의심 고려 돌아섰어. 용기 부족으로 돌아서자마자 아까 내가 처음에 얘한테 꽃을 건네주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어? 말을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이대로 집에 가면 후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멀어서 갔을지는 모르겠다. 열린 스토리 상상 속에서 맘나게 해주세요. 이제 브릿지가 나옵니다. 네 마디 다 중요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전생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당연히 태어나면 아무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 서로 기억을 지우고 결국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둘이 됐고 이번 생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전전생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서로를 찾기 위해서 아니었던 건가 한 단어로 평행이론 제가 평행이론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노래가 평행이론 같은 노래네요. 서로를 만나기 위해 살아오는 시간들 평행이론 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예쁘게 써놨지 다 있습니다. 네 마디 이 노래가 좀 흥청한 그곳으로 가 그곳으로 가 감사합니다.